한글자막 by 한효정 투자 의견이 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건 스탠리에서 재고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나이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TD코원에서는 하반기 오히려 재고가 개선되는 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도매 채널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런 관점도 나왔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판단 자체가 쉽지 않죠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주식이 재미없었거든요 저는 반동을 시도하다가 특히 거기에는 미국과 중국에 관계 개선도 한 번 기대감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특별하게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국에서의 상황도 보면 금리를 계속 잇따라 인하하는 걸 보니 중국의 경제도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불명확한 것이 주가의 지금 나이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나이키도 나이키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 특히 우리나라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요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학자금 대출의 상환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팬데믹 3년 동안 쉽게 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요 그런 상환을 유예해 줬었어요 3년 동안 이제 이들은 대출금은 이자가 없었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상원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번 10월부터요 이제 이자를 내야 될 겁니다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제기하는 것이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씩 이자 원리금이 다 사람은 다 각자 다를 거 아니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금리도 많이 올라갔는데 아니 그럼 어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학자금을 뭔가 대출을 갚으면 그만큼이 미국은 소비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소비가 줄 거 아닙니까 소비가 어디서 줄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는 그래서 한 2, 3주 전에 보면 월스티디저널에서 룰루레몬을 우리식으로 직격하는 게 들어갑니다 룰루레몬같이 이렇게 약간 비싸고 이런 것도 운동에 많이 쓰는 하는 사람들이 입는 것들 저런 거 약간 소비가 줄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딱 10월이라는 걸 교육부에서 발표했거든요 미국 교육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금 대출이 얼마큼 잔고가 얼마큼 해당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국 인구 중에 총 4천만 명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지만 미국 인구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까지는 결국 공립이기 때문에 돈 내는 게 없죠 물론 사립은 다르지만 대학교 가면 워낙 학자금이 비싼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신이 학자금 대출하는 건데요 그 규모가 4천만 명이 깔린 잔고가 1조 8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2천조가 훌쩍 넘는 2,203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는 돈인데요 그럼 도이치뱅크 그래서 1인당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도이치뱅크가 1인당 계산해 봤더니 월 305달러 정도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월 305달러 정도가 갚아야 필요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전체로 보면 월 140억 달러 정도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회사마다 140억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60억고요 약간 다르지만 오늘은 도이치뱅크랑 UBS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어디에서 타격을 받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타이어가 펑크나 타이어를 수리하면 안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소비재 쪽에서 많이 해당될 것이라는 옷이 많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 신발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방에 여행용 가방을 못 쓰는 건 아닌데 새로 바꾸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택적 소비 이미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UBS는 특히 의류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의류는 의류 신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월가에서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하는 것들이 여기입니다 어메리칸 이글도 있을 것이고 어버원 아웃피터 그리고 크록스 갭 나이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사람들이 주장이 있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업처 중에서도 타겟 베스트 바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화장품 라인에서도 얼타뷰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 중에서도 조금은 좀 더 필수 소비재 식료품 쪽 위주로 강한 것들이 보면 월마트나 코스트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약간 다른 옷도 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것들은 부정적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의 어떤 미국의 유통업계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이미 소비재 시장이 있다는 것 정도를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의 폭이 넓을 것 같아요 UBS에서 나이키 얘기한 걸 좀 더 집중해 들어가면 2024년에 연간 가이던스가 월가의 기대 이하일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목표 주가를 155달러에서 145달러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를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6월 29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월가 컨센서스는 주당이 0.67달러에 매출은 125.7억 달러가 됐고요 3월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는 하향이 좀 대세였다 그리고 5월 이후에도 두 군데 정도는 투자 기운이 내린 것도 있다 라는 정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자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300달러 정도가 월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신발은 좀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의류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하스닥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닥은 맥코믹입니다 향신료 업체죠 후추 같은 것들 시즈닝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부터 갭 상승하고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될 만하겠네요 이게 바로 앞선 나이키랑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오늘 더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상반된 거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나이키나 이런 것들 학자금이란 거는 학자금이 예를 들어서 10대가 받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학자금이 또 10대 고등학생이 받을 필요 없고 대학생까지는 아니니까 대학생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40대까지도 해당될 수 있지만 40대, 50대 이상 50대 이상 되면 약간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값도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젊은 사람들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이 딱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앞서 말하셨던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매콤 매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리 지금 어렵더라도 후춧가루, 대표적인 후춧가루라고 보시면 후춧가루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안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사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 익숙하시고 예전에 보면 정말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런 게 국산 제품이 없을 때는 다 이거 썼거든요 이거 다 근데 이런 매콤이기랑 워낙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170여 개국에서 하고 있고요 37년이나 지금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회사죠 여러분 브랜드 보시면 워낙 익숙한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레스토랑 이렇게 보면 여러 항신료가 많이 쓰잖아요 전 세계 항신료가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역시 다양한 제품군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이 회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재 상품 가격에 연동될 수밖에 없겠고요 워낙 대형 거래체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자기네가 혼자 온라인에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쪽의 영향을 믿기면 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이 회사도 역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졌고요 다만 투자 의견은 이게 큰 성장성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의견이 많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IT 일변도 성장주 일변도 좋죠 그렇지만 저희가 한 2주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다른 것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필수 소비제 유틸리트도 말씀드렸고 엊그저께는 저희가 리쇼링해서 그런 산업재 말씀드렸는데 산업재가 요즘 엄청 강하거든요 많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너무 한쪽에서 오린다면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가 갑자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제는 5% 올라가다가 오늘은 번스타인에서 한 마디 했다고 떨어지는데 번스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엔비디아 1, 2% 떨어질 류가 뭐 있겠습니까 AMD가 4% 떨어질 류가 뭐 있겠어요 많은 분들 하나다운 말씀드리면 팔란트 좋아하시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그렇게 엄청 올라가기는 쉽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알게 모르게 오늘 또 7%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15%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그런 것만 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분들은 주식가 떨어지면 쫙쫙 나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주식들을 좀 섞어가면서 블렌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꾸준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월가이드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핫스탁은 허니웰 인터내셔널입니다 나도 인프라수이죠 그러니까 항공, 건설, 화학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허니웰 인터내셔널이고요 주가는 좀 무겁습니다만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산업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허니웰은 그냥 일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재, 공장, 심지어는 우주, 항공, 로켓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엄청난 글로벌 산업복합 재벌 같은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집에 모든 뭐라고 합니까 온도조절기 그런 거 있잖아요 난방조절기 이런 것들 대부분이 허니웰이 딱 박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브랜드다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생산과 관련 모든 것들 이게 딱 IT, 인공지능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군과 오랜 업력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 역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 엄청나게 매수기능이 많은 주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중립 의견을 갖고 있을 뿐이지만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도 관심이 너무 스타다 해보시고 이런 것도 좀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비슷한 이런 산업재 중에 산업재 섹터 중에 가장 시가총이 큰 것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보잉이었어요 그런데 보잉이 이런 사단이 터지면서 이런 팬덕이 상관없이 비행기 두 개가 추락하면서 반토막 이상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반대가 맞춰서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 오늘 한번 그래프 나중에 방송 끝나고 쳐보시면 다시 사상 채워까지 손만 뻗으면 사상 채워까지 다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해 시장을 좀 넓히자 반생 시간을 넓히자는 게 저의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맥코믹과 허니웰까지 시장의 계속 폭을 상승 종목들의 폭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뉴욕 증시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투자가 고민될 때 보면 도움될 차트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계속해서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성장주만 보면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 그리고 기쁨은 좋을 때면 좋지만 떨어지면 유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조금 떨어지면 배분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어저께 왜 샀냐 어저께 팔고 좀 쉬었다 사야 된다 역시 쉬었다 사는 게 맞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없고 차이 글씨라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은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을 오래 보셨던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후회하고 또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미국 주식을 왜 하냐 저버로 왜 많은 분들이 얘기하냐 보면 단용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다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한국 시장 하듯이 하면 스트레스는 500배가 더 커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대가 다르죠 낮에 하던 것은 밤에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환율에 또 많은 민감해집니다 지금 오시면 요즘 미국 주식이 올랐다 하더라도 환율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워낙 강해지니까 이거 뭐야 하고 속상해 보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그냥 스트레스는 더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하자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단순해져야 되는군요 단순해져야 되는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어떻게 단순해야 되냐 오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은 누가 뭐라 그래도 큰 주식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도 이상한 주식 많죠 7천 개 여기가 상장돼 있으니까요 미국 주식은 누가 뭐라도 이게 변수라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딱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위아래 그림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 제목이 약간 틀렸는데요 제가 드릴 텐데 약간 틀렸는데 위에는 S&P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이고요 아래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 그러면 위아래 그래프가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약간 마디마디 굴곡에 차이 날 때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이익은 미국의 주가는 S&P500의 이익이 늘어나는 변수랑 주가의 상세랑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딱 똑같지 않지만 추세가 왔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주식가 판단할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익을 보셔야 되겠다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보름이 있으면 하반기잖아요 하반기 주식시장은 1987년 1897년 그러니까 130년은 150년의 역사를 보면 상승 확률이 67.7%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그림의 빨간 줄이지라는 게 평균이 67.7의 숫자가 거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그동안 1, 2년의 역사가 아니라 10년의 역사가 아니라 다우스가 생긴 이래 150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의 일을 보면 하반기 상승 확률이 67.7%였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3년 차를 얘기합니다 3년 차인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50% 후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보면 올라갈 확률이 컸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6월 15일까지 보면 거래일수로는 115일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 보면 연말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아주 20, 30% 올라간 게 아니라 15% 내외 상승이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도 한두 번 제약은 다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타이밍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S&P의 큰 주식 위주로 하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S&P500의 보유 기간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확률입니다 전체 수익률이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확률인데요 여러분들이 S&P500의 주식을 하루를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이 날 확률은 53% 반반이네요 반반이보다 약간 높죠 이게 49.9%는 무조건 손해나는 게임인데 53.52% 정도 나옵니다 약간 수익이 나겠고요 이거를 여러분 3개월 동안 갖고 가면 67%로 확률이 높아집니다 3년을 갖고 가면 이 확률이 84%로 올라가고요 5년에 갖고 가면 90% 15년을 갖고 가면 거의 100%에 수령한다 100이라는 숫자가 참 놀랍네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주식장에서는 이게 별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감이 안 올 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 오히려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